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24번이었던 개그맨 서승만 씨가 조국,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탄하고 나섰습니다. 서 씨는 이틀 전 페이스북에 우려하는 마음에 싫어하실 듯한 글 몇 번 썼더니 패친 끊으셨네. 에고 참 서운하네요.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. 누가 패치를 끊은 건지 주어는 없지만 조국 대표를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. 서 씨의 게시물에는 저도 조국 포스팅 3번 했더니 조국님께서 패친 끊으셨더군요. 너무 SNS에 집착하는 듯 어디 가서 뭘 먹었다는 듯 신변잡기까지 올리는 걸 보고 실망했음 등등 조국 대표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. 또 다른 네티즌은 조국 대표 사진 캡처와 함께 나르시시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 서 씨는 앞서 조국혁신당의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 결의를 겨냥해 그냥 비즈니스 타고 길이 잘하는 의원이 되길 이라고 했고 조국 대표가 제안했던 범야권 연석기위에 대해서는 다 만나야 공평한 거냐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. 패치를 끊었다며 조국 대표를 저격한 이후 서 씨는 조국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. 서 씨는 공격 장난 아니면 유튜브 구독 증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. 그러자 힘내라.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공감한다는 식의 댓글도 이어졌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